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요 여러가지 선물을 받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보면 어떠한 느낌이 받을 때가 있죠 어떤 선물을 받으면 우린 기분을 좋게 하는 선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물은요 우리를 실망케 할 때도 있죠 실망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제가 아들한테 선물을 했더니 표정이 절대 감암삼 고마운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선물은요 너무 좋고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부담되는 선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선물들이 있고 현물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감정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한가지 선물은요 절대 부담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선물 받을 때 부담을 갖냐면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도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선물은요 절대 부담가질 선물이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물 받을 자격도 안되고요 전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바라고 줄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바라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 칼비는 그런 인간을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전적 타락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의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조그만 것도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히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가 뭐겠습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자세는 뭡니까 정말로 참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가장 많은 고통 속에 있어도 항상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을 결국 보자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내용입니다 함께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데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 때문에 감사가 없을 때가 참 많고요 어렵고 상황이 힘들면 거기에 억눌려서 감사는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참된 감사 우리가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세, 감사합니다라는 참된 자세가 어떻게 표현되냐 언제 나오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고백이 나올 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참된 감사, 흔들리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All in, All out, All change 라는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 밀려가지고 떠밀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정말로 내가 이 축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하는 헌신이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를 오래 안 한 사람이 있다라면요 아 어떻게 탐이? 제 영어 이름이 탐인데 탐이 뭐? 목사라고?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근데 와서 뭐 메시지 전에?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 제가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불신자로 살면서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본 사람이 지금의 저를 보면 저게 똑같은 사람인가 싶기도 할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와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서 세계보고만을 날아보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최고의 완벽한 다 이루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부족한 것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받은 이룬 이 구원을 가지고 최고로 누려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에서 3장 8전에 하나님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귀의 모든 권세 우리의 삶을 잡고 흔드는 그 모든 권세를 다 꺾으셨다 절대로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네 흑암이 역사하네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흑암이 너무 역사한다고 여기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그래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상황이 언질고 흑암이 너무 역사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 내셨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권능을 단번에 꺾으신 누구십니까?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스 8장 2절에 나오죠 예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영적 무죄 때문에 이 죄와 저주에 묶여있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해방 받으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군대 갔다 오면 우리가 사람들이 막 변할 것 같죠? 군대 가서 고생하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도 한데요 제가 본 군인들을 보니까요 군대 갔다 산 일주일 만에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3년, 4년 군대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왔는데 딱 해방됐다 더 이상 해방이다 난 해방 받았다 내가 하고 싶은 날 할 수 있다 바로 12시까지 잠잡니다 새벽까지 맨날 일어나다가 새벽 6시면 기상이었어요 5시 반이면 기상이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12시까지 자요 그렇죠? 해방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림이죠 해방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방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죄와 저주에 묶여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하셨습니다 그 해방 받은 자들이 이제는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누리세요 해방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죽어가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 여덟 살인가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누가 봐도 한국 사람입니다 뭐 전철 타러 여기서 전철 탄다든가 뭘 해도 저를 외국인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전철 타고 표 사고 여기에요 저한테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거기 앞에 서서 멀뚱멀뚱 그랬으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저 아저씨는 왜 저기서 멀쩡하게 생겨가 저러고 있을까 그래야 의열곡절 속에 티켓을 하나 샀습니다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 건지 막 멀뚱대고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디 가시냐고 어디 간다고 아 그거는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타셔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기차를 타서 방향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격상 원래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은 물어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누가 한번 잠깐 도와줬는데 시간이 얼마나 세이브된 거예요 잘못 갔다면 한 30분, 1시간은 돌아왔어야 될 텐데 그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분한테도 아니 누가 길만 잘 가르쳐줘도요 고맙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누가 방향만 잘 가르쳐줘도요 고맙다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 아예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답을 내라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삶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참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감사하셔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네이기 때문에 열두 가지 저주 속에서 영원히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감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 쓴다 할 때나 수요일에 했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함부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막 잔머리 굴릴 때가 참 많아요 아 이거 한번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아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하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자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전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전하자 그래서 그 간증을 하러 오늘 새벽에 쓴 것이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 옆에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인데 바로 인마노엘입니다 인마노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방법까지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인마노엘입니다 인마노엘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마늘 축복으로 모든 그 속에 내주, 인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비밀 하나로 성경에 나온 렛나엘은 다 승리했어요 뭘 대단한 걸 해서 어마어마한 걸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만 누렸는데 성경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가는 현장 밭까지도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요셉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노예의 신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질 것도 없고 정식이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시는 것 하나로 완전 승리했죠 모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도, 여호수와께도 똑같이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한 단어로요 모세는 모든 힘을 얻었어요 여호수와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 그러다가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거 한 번 깨닫고 나니까요 담대하게 가난한 정복의 증의로 쓴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그 시대 그렇죠? 하나님 성전화에서 언약계 옆에 누워서 아예 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죠 인마 누에를 회복한 한 사람이 나오니까 미스바 운동까지 일어나는 축복이 연결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맨날 쫓기죠 맨날 전쟁에 쓰죠 도망다내죠 아들이 죽이려고 하죠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데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면 모든 것으로 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with 입만을 하나로 모든 답을 다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인마 누에로 답을 내렸어요 다른 답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인도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고백하죠 이를 대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을게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악한 왕이 있고요 거짓 선시자들이 역사하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엘리야는 고백하기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입만을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야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입만을이라 하리라 고백합니다 입만을 하나로 다 끝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단 한 명도 입만을 아니고 입만을 하나면 된다라고 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언약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구원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방법 입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최고의 사명 주셨습니다 세계보금화 구원을 주셨죠 입만을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제는 정확한 방향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 감사가 없습니다 입만을의 누림이 없습니다 세계보금화 방향성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 가지 답을 주시고요 선물을 주시고요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계보금화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새벽 기도인다고 하면 이렇게 설렁탕을 먹으러 가요 설렁탕 먹으러 가면 새벽 6시쯤 되잖아요 6시쯤은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꼭 한쪽에는요 한 테이블이 항상 있어요 어떤 테이블이냐 아저씨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꼭 계세요 자 그분들이 그러면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거기 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밤새도록 있었어요 1차 갔다 2차 갔다 3차 갔다 야 마지막에 우리 설렁탕 하나 먹으면서 한 잔 마지막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흩어지자 하고 모였겠죠 그리고 나오는 대화들 완전 저는 혼자 설렁탕 먹으면서 그분들을 보는데 감사더라고요 야 내가 저럴 수 있었는데 내가 보금 보려고 살았다면 저러고 똑같이 살았을 텐데 야 나는 짐승처럼 보이더라고요 새벽까지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 가서 아침 먹고 또 든든하게 시작하는데 저분들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 하루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세계의 보금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보고 16자는 만민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누가보고 24장에는요 모든 족속으로 연모 21자는요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동의 1.8자는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명 지금 다민족위원회에서요 김포의 지교회당을 연합해서 설립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김포 지역에 다민족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의 보고만을 향한 그 방향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계의 보고만 하는 그 언약을 내 입술에 담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가족을 축복하시고 사업과 모든 부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다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 입만을 축복을 누린 사람 세계의 보고만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 16장 33자에 이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이걸 말씀해 주십니까?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계의 보고만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뤄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입만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계의 보고만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